영어리는 안돼요 넌 그 입을 더 열지 마 안녕 에? 가까이 대거하라고요? 마이크가 잘 안 맞는다고요? 안! 이거 뭔지 아시죠? 가수들이 이런 마이크로 노래하거든요 녹음실에서 네 좀 조절할게요 여기 리버버 좀 더 주세요 너무 어색하거든요 제 목소리가 자 울리게 하울링 잘하는 것처럼 바이브레이션도 만져주시고요 그리고 툰 걸어주세요 목소리 잡히게 제 귀에 제 쌩 목소리 안 들리게 안녕 아 리버버 제대로 안 걸렸어요 제 목소리 제대로 들리는 지금? 조금 기계 힘 섞어주세요 아 아 아 됐다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마